박사님 저는 당뇨약이랑 고지혈증약, 영유성식도염약을 복용 중인데 오미커땡 후유증인지 소화가 더 안되는 것 같아서 박사님 동영상 보다가 박사님 쇼핑몰에서 비오유키 소화효소제 기본 세트를 봤는데 이거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일단은 소화가 안되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된 사람들이 이 비오유키 소화효소제를 먹고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화가 안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위산 부족이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니까 위산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위산을 어디에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만들어 먹자. 어떻게 만드냐? 비타민C를 먹어주면 그냥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비타민C에 붙어있는 수소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들어있는 소금에 NaCl 중에 그 염소가 만나가지고 위산이 만들어진다. 그것도 pH가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pH가 3, 4 이정도밖에 안되니까 자극도 그렇게 심하게 주지 않고 위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음식을 녹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녹여야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와가지고 분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녹이는 단계 없이는 소화는 그냥 될 수가 없다. 즉 위산이 부족한 몸으로 여러 음식들 중에서 특히 단백질을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먹고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듯한 이런 게 대부분 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O. 유키소와 소화효소제 이 속에는 위산을 만드는 비타민C와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소 소화가 안되고 남아있는 것들은 키토산이 붙잡고 변으로 다 빼내버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거 없다.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씩 한번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여기 저는 당뇨약이랑 지금 당뇨병 환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또 당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을 하고 또 활성산소가 내 혈중에 돌아다니는 혈당을 공격을 해서 분자가 막 깨지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벽에 달라붙고 눈에 혈관벽에 달라붙고 신장 혈관벽에 달라붙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망가져 간다.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혈당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산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 항산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비타민C다. 그래서 혈중의 항산화 그다음에 혈관의 바깥쪽 체액, 세포질 이런 데 항산화 이게 바로 비타민C가 할 수 있다. 기타 다른 항산화젤들도 있는데 또 그것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되어진다. 항산화가 되니까요.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적혈구가 분산이 되어지고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또 적혈구에 산소를 붙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된다. 심지어 비타민C는 철분이 흡수 잘 되도록 해준다. 적혈구도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비타민C는 산소 공급을 잘할 수 있게 되어져서 자율신경 조절을 잘하게 해주고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니까 뇌체장에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분비 조절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된다. 비타민C는 무조건 당뇨2는 무조건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그것도 과병 복용해야 된다. 과다 복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지혈적 약도 먹고 있답니다. 또 한 번 보여드리죠? 네, 여기 보니까 고지혈적 약을 먹고 있대요. 자, 고지혈적 약은 뭡니까? 맨날 말하는 스타팅 계열의 약 고지혈하면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책을 보여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어가지고 보여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제목만 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의 감추어진 무서운 진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지혈적 약에 감추어진 무서운 진실입니다. 자, 그쪽 위에 보니까 인지능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요. 기억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큰 장르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이 발생한다. 통째로 그냥 하루 중에서 어느 정도 그냥 기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심장에 좋은 영양소 코엔자임 큐텐 생산 차질. 코엔자임 큐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적 약을 드시는 분은 코엔자임 큐텐을 추가로 섭취를 해야 된다. 안 그래도 먹어줘야 되니까 섭취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줄면 면역 능력이 약화되어진다. 콜레스테롤은요. 뭐 하는 데 쓰이는 거냐. 비타민 D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나중에 칼슘 흡수가 잘 되어지도록 되어지고 칼슘이 또 우리 몸 속에 헐중 농도가 충분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헐당을 떨어뜨리는 데도 관여합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하고 칼슘 양하고 또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내려가도 상당히 곤란하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쓰기 위해서 간에서 일부러 만들어지는데 그걸 못 나오게 한다.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을 만드는 데 쓰죠. 담즙산이 잘 만들어져서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잘 흡수되어지도록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이 정말로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에 부신에서 분비되어지는 알도스테론 이런 거라든지 글루코콜티코이드라든지 이런 콜레스테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 쓴다. 이 콜레스테롤 호르몬에 의해서 포도당이 분해되어지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이런 것을 만드는 데도 또 쓰인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없어도 상당히 곤란하다. 라는 거고요. 작아지면 면역능력에도 영향을 또 끼치게 된다. 비타민 D를 잘 못 만들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되는 부분 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남자는 발기부전, 여자는 성욕감태.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신 어떤 분이 자기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는데 발기부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BOU키소 먹고 이 발기부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참 조심해서 잘 조절해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을 무시하는 의사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석석이 나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진다. 라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지면 여기가 다 나빠지는 거죠. 왜? 이 머리가 여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콜레스테롤 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운동이나 식이 영양이나 휴식 수면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제어하는 게 훨씬 더 나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정말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콜레스테롤도 역시 활성산소를 만나면 이 분자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산화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산화되어지는 분자는 다른 것들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 하고 싶어합니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벽이 고장이 나 있으면 이걸 때우기 위해서 산화되어진 콜레스테롤이 여기 가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지방도 달라붙고 포도당도 달라붙고. 즉 산화되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산화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항산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대 항산화제, 5가지 정도 있는 이 항산화제를 챙겨드시면서 이 공기도 항산화가 되어진 공기로 숨을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공기가 산속 공기, 폭포수 옆 공기, 분수대 옆 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공기란 그런 공기죠. 마이너스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공기를 숨을 쉰다. 이렇게 해서 몸 전체를 24시간 항산화를 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먹는 걸로 항산화하고 공기로 숨 쉬는 걸로 항산화하고. 이러면 콜레스테롤이나 당이나 또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내 혈관에 달라붙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지혈에 대한 걱정은 결국은 과가 잘 되도록 하고 항산화를 시켜주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류성 식도염 약을 복용 중이다.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이라는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첨월 받았느냐? 위산 분비 억제제, 재산제, 위운동 또는 소화효소제 이런 거 처방받아가지고 지금 식도염 약이다.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걸로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낫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식도염 그렇게 해가지고 낫는 게 아니라 위장에 있는 그 염증을 빨리 없애야 식도염도 좋아진다. 위장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방법은 비오, 유피소, 소화효소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보통 2주에서 3달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많이 좋아지더라. 라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에 관한 증거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에 위장병이 좋아졌습니다. 장상피화생이 좋아졌습니다. 식도염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자